자, 계속해서 오늘 뉴욕 증시 흐름 분석해보고 전망과 전략까지 세워보겠습니다.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십니까? 네, 미국 증시는 파워르장이 매파적 발언을 내놓으면서 국채금리가 급등했고 또 일제히 또 하락을 했습니다. 다만 장 후반으로 갈수록 낙폭이 좀 축소됐는데 오늘 장 어떻게 보셨나요? 네, 그나마 장 마감때 부거돼서 낙폭을 많이 좀 줄이는 것 같아서 다행이긴 하지만 아무래도 여전히 낙폭으로 마감됐고 게다가 또 러셀 2000지수는 1% 이상 하락세를 보이면서 아직 덩어리 차가 여전히 심하다라는 쪽도 확인이 됐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. 그런 쪽에서 특히 파워르장의 발언도 있었겠지만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는 금리 인하가 좀 빠르게 가기는 어렵겠다라는 쪽에 대한 반응들이 좀 컸다고 봐야 할 것 같고요. 그런 쪽에서 여러 가지 지표 중에서도 서비스업 경기, ISM 서비스업 PMI가 53.4를 기록하게 되면 13개월 연속 50대가 웃돌고 있다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 그런 쪽에서 최근에 나온 고용 지표까지 생각했을 때 여전히 금리에 대한 빠른 인하보다는 경계감이 높다라는 쪽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. 그렇게 보다 보니까 아무래도 매크로 지표가 반응을 합니다. 달러는 여전히 강세를 보이면서 104.3대까지 들어오는 상황들이고요. 신념은 국채금리 3.4% 상승해서 4.16대, 다시 4.1대 이상으로 기준치 쪽에 이상으로 올라오다 보니까 시장에서 반응들은 여전히 좀 우려감이 좀 컸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. 그 밖의 여러 가지 지표들, 금이 0.5% 하락하고 구리가 1.3% 하락하고 비철금속 쪽에서도 여러 가지 부담감이 나오는 흐름들이 이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장의 반응들은 좀 관망세가 짙었다라는 쪽으로 바라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두체 쪽들은 여전히 강합니다. 특히 필라델펜 반두체 지수가 1%대 상승하면서 엔비디아가 4% 이상 급등하면서 골드반삭스의 목표가 상향들도 오히려 지금은 호재로 작용하면서 온도차가 종목 따라서도 큰 장이 미국에서도 발생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. 네, 파월 의장이 또 신중한 금리 인하를 강조하고 나서면서 금리 인하 시점이 뒤로 계속 밀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. 3월은 이미 물 건너간 것 같고 5월 인하 가능성도 줄어들고 있다고 봐야겠죠? 네, 그렇습니다. 일단 파월 의장 입장으로는 해야 될 얘기를 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. 특히 미국 경제 강하다. 그리고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해서 신중할 것이다.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발표되고 있는 고용 지표나 그리고 나머지 또 여러 가지 지표들을 봤을 때는 미국 경제의 강한 모습들의 면모가 그대로 보여진다고 봐야 할 것 같고요. 그런 쪽에서 인플레 2%로 도달하는 부분들은 아마 확신이 필요하다라는 쪽으로 보게 되면 적어도 지금 앞에 숫자는 2자로 물가 지표 쪽에서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이 꾸준히 유지하면서 그리고 또 하락하는 부분까지 나오기는 좀 더 확인이 필요하다라는 관점 쪽으로 해석하는 것 같고요. 그리고 또 하나 우려했던 부동산 부실 가능성 특히 상업용 부동산 쪽이죠. 이쪽과 관련된 가능성은 일단 일축하면서 금융이 없다는 쪽에 대한 언급은 그나마 어떤 긍정적인 모습들로 나온다고 하더라도 특히 이 부분을 반대로 해석하게 되면 어떤 변화가 나오게 되면 연준이 움직이겠다라는 쪽도 해석을 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 있는 가운데 아무래도 지금 여러 가지 파월 의원진 의장 일상으로 봤었을 때는 지금 당장의 어떤 액션보다는 그래도 시장이 좀 앞서가는 측면에서 나오는 3월 금리 인하는 아니다라는 쪽에 무게를 좀 실어야 될 것 같고요. 적어도 5월, 6월까지 가야 첫 금리 인하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쪽으로 시장도 그렇고 많이 기대감이 바뀌는 시점이다 이렇게 보이시고 있습니다. 네, 그런데 국내 증시는 악재가 좀 더 크게 증폭돼서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. 어제 코스피, 기관 매도세 하루 만에 2600선을 내줬는데 저 PBR 랠리도 숨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이에요. 이럴 때 전략 어떻게 짜야 할까요? 네, 가장 국내 증시와 함께 바라봐야 될 지표를 하나 꼽는다고 하게 되면 말씀드렸던 달러와 10년물 국채금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특히 시들국 입장 쪽에서 그 매크로 지표에 민감하게 바뀔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고 하게 되면 이 부분이 벌써 4%대 이상으로 들어갔다는 얘기는 외국인들은 선물 매도를 강하게 매도하면서 그에 따라서 기관의 프로그램 매도를 유발할 만큼 약간 국내 시장에 대한 스탠스가 약간 좀 흔들리고 있다는 쪽으로 바라봐야 될 것 같고 오늘도 거의 그런 여파들이 이어지겠다고 바라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은 또 챙길 종목들은 계속 챙기는 분위기입니다. 특히 저피비아를 떠나서 약간 그래도 사볼 만한 종목이다라고 판단되는 지주사의 삼성물산이나 아니면 현대차 그룹들 이런 쪽들은 단순하게 싸다라는 논란보다, 싸다라는 얘기보다는 그리고 또 성장과 그리고 또 기업 가치에 대한 변화를 이끌어낼 만한 종목들은 오히려 관심이 많다라는데 시장이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들이고요. 아무래도 지금 시장 분위기는 어떤 섹터가 어떤 쪽이 강하다라는 것보다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가 좀 묵직한 가운데 설 연휴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쪽에서 아무래도 리스크를 관리하자 워낙 변동성이 큰 시장의 흐름이기 때문에 약간 리스크를 관리하던 입장 쪽에 대한 변화가 좀 더 우세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 그렇군요. 지금까지 김민수 레몬 리서치 대표였습니다.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